자 오늘까지는 특별히 안수기도 없이 말씀 끝나면 기도 시간을 그냥 계속 갖겠습니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사스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중국 대사로 가 계신 분이 김하중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책 속에 그때의 일화를 거기에 쓰셨어요 중국은 그때 굉장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에 겪어보니까 관광객들도 오지 않고 우리가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속상해지기도 하죠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사실 나라에 어떤 치료약이 없는 어떤 전년병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굉장한 위기고 하니까 입장이 바뀌어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사스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김하중 장로님께서 추진하셨던 일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사스가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외교부에서 도무지 말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분이 김하중 대사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중국으로 안 오려고 할 때 그때 한나라의 국가 정상이 국빈 방문을 하는 일을 추진하는 일은 과연 올 수 있겠느냐 한국의 대통령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과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우리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놀라운 어떤 전환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스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국빈 방문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은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사스가 종식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으로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 또 북한과 이렇게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이때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한국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외교적인 어떤 결실도 얻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서도 큰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다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런 때에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 점을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두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대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나아가는 일은 다 다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하고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에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 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세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세 때 그 파멸과 멸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실 수 없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그 사람에게는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당장 위기가 옵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수도 믿고 그랬는데 그만 보호부에 적발이 돼서 가서 취조를 당합니다 자 이와 같을 때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해 준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자기가 밀고 하면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가 당장 살려고 그가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과 그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를 그만 고자질해서 그가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는 당장은 살아났지만 그는 그로 인해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성을 얻게 해 주시고 싶어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이 말세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잘 점검하고 사셔야 하는데 어떤 유혹이 오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도 또는 거래처와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어떤 상담을 할 때도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내가 고백하면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운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확연히 갈라질 때가 옵니다 어떻게 갈라지죠?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갈라지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걸 누리게 돼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너도 나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면 그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란은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제림이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지고 싶은 분이 없으실 거예요 주일 예배 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끌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느껴져요 끌려서 오신 분이구나 저기도 계시구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집회 때 보면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오신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붙었는데도 뿌리치고 오신 분 같아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성령 집회 때 영적인 분위기와 주일 예배 때 분위기는 엄청 다릅니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자로 서보면 무서워요 노려보시는 게 무서워요 노려보시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정말 잘 점검해야 하는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국에서도 뉴욕은요 우리 한인 이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뉴욕이 가지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뉴욕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이세들 크리스천들이 한인교회에 나오지 않고 미국인이 다 됐으니까요 이세들이 됐으니까 영어가 자유롭죠 미국인 교회로 가는 추세가 요즘에 한인 목사님들 사이에 큰 과제예요 미국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이세들이 미국인 교회로 가는 겁니다 특히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인 이세들이 많이 몰려드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팀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팀켈러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한인 이세들이 한인교회로 나오지 않고 당신 교회로 이렇게 많이 몰리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인교회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맏아들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지금 한인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그 이세들을 품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이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야 되겠는데 한인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교회 중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충만한 교회로 영어가 자유롭게 되니까 그 교회로 몰리는 거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아주 정직하게 이제는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 믿음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인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이니까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 믿음을 보증하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해도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 쓴 반대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에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거기는 다 루토 교인들만 있습니다 루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유대교 믿지 않고 우리는 루토교를 믿기로 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 루토 교인이잖아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가 루토 교인이 돼야 돼요 그게 그 아버지가 종교를 바꾼 이유였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종교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루토교로 바꾸고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유명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를 보고 부모를 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종교는 아편이더라 하나님이 없는 민중 종교가 없는 나라를 자기는 만들겠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칼막스입니다 그 칼막스가 가졌던 좌절이 뭐냐면 종교 생활에 대한 좌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교 생활이 율법주의예요 겉으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느끼는 대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우리가 부모와 어른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 그 말은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꾸 교회를 나오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입으로는 실제로 본인이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종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쁨의 영을 느끼고 사랑의 영을 느끼고 원래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뭘 지키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느낌은 옥죄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이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부부싸움은 왜 그렇게들 열심히 하며 항상 부부싸움의 중심 주제는 민족의 보금화가 아니고 돈 문제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야 우리 집은 종교 때문에 다 망했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이만큼의 직분이 있으니까 믿음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는가 나는 진짜 사랑으로 소문났는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 그게 믿음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옥의 갈 자가 천국의 갈 자가 됐고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모든 죄가 다 사암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눈이 뜨였고요 이제 주님이 제림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 믿음이 내게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내 말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기는 다 똑같은 걸 믿는데 표정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 나타나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나 사람이니까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근심이 되지만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격증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증서, 집사증서 그러 것처럼 이렇게 무슨 증서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신가요? 그 점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 저는 이번 주간에 메르스로 또 가뭄으로 굉장한 마음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수님께 쓰다가 갑자기 제 마음 속에 내가 지금 마음에 있는 이 눌림이 메르스 때문도 아니고 가뭄 때문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기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지금 기쁠 일이 없잖아요 메르스 사태로, 가뭄으로 무슨 기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눌리는가 뉴스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제가 늘 바깥에 있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눌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적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야 되겠다 내가 계속 찬송해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부터 힘을 주시는 것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를 위해서 또 가뭄을 위해서 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걱정과 근심에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기도 기도를 정말 총만하게 여러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마음이 무거우신 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때문인가 가뭄 때문인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인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많을 때 어려움이 올 때 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 나동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 제목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 직장에 남아 있어야 되냐 아니면 직장을 나와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응답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집사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집사님의 삶을 더 놀라운 간증의 삶을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하나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직장에 남아 있어야 되냐 아니면 직장을 나와야 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장 안에 있거나 직장을 나와야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서나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산다면 어떤 쪽에서나 다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냥 A라고 하는 결정을 했거나 B라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정말 믿고 기다리고 그걸 분별하려고 그러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는 어려운데 내 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역경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면 사탄은 화가 날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닥칠 때 여전히 우리가 찬양하면 사탄은 더욱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게 될 지경이 되어도 찬양하면 마귀가 졸도해 버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항상 찬양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이 굉장히 기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느그대지고 어려운 것 같으면 낙심이 되는 이런 식이라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없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마치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연단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처음부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어봤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다릅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계속 주목해 보는 생활을 끊임없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대처하는 반응이 달라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얻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금이 순수하게 정금 형태로는 없습니다 다 불순물로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연단해야 되죠 불로 연단해서 정년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이 믿음은 다른 문제예요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얻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진짜 정말 중요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다 믿음의 훈련으로 보시라는 거죠 선한목재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돌아보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갔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갔었기 때문에 지금이 교회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다 무너뜨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해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단임 목사인 저나 우리 장노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이 어려운 일이 우리 교우들 안에 있는 믿음을 정말 정금과 같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 극한적인 외형적인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간 지금이 오히려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때처럼 그렇게 믿음을 써야 될 어떤 절박함에서 우리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이번에 7월 초에 이제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첫 주일에 합니다 우리 분리개척을 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한 것은 전부 재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선한목자 교회도 여전히 건축비 부채가 있다고 그러고 교회도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보면 우리 교회 선한목자상이 지금 선한목자상이 아니고 기미한 목자상이 돼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지금 저거 바꿔야 돼요 지금 볼 때마다 지금 저거 바꿔야 되는데 저건 이미 선한목자상이 아니야 정강판으로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시 그냥 그림으로 해서 지금 저 상태로 그냥 하는데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 장론들과 기회 기원이 하다가 저 스스로가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저거 하나 바꾸는 것도 돈이 들어서 우리가 못하면서 여기저기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일인가 맥주감사주의를 헌금하면 다 지금 개척교회 위에서 그 헌금으로 모자라니까 다른 교회 재정까지 덧붙여서 교회 하나 개척하려고 또 보내요 추수감사 헌금 한 거는 다 재난헌금으로 네팔에 이번에 우리 가서 돕기도 했었죠 다 그렇게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믿음을 써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질 거예요 쓸 거 안 쓰고 보낼 거 안 보내고 우리도 지금 부족해요 우리도 할 게 많아 그래서 재정을 다 정말 아끼고 모으고 또 아끼고 모아서 무언가 하나를 빚을 해결하고 우리 해야 될 것들을 다 해결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랐냐 이제 마지막 때 무섭게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를 가릴 때가 올 때 그때 보이지 않으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때 분명히 듣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죽을 길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을 써봅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희미한 우리 교회 입간판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 좀 어떻게 바꾸라 선한목사교회에 재정이 그렇게 없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질 않았어요 그것도 또 은근히 자랑하는 것처럼 될까 봐 우리 다른 데 많이 도와주느라고 그거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제가 해외에 나가면 선한목사교회의 영상 시스템 좀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교회와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선한목사교회 설교 방송을 들으면 너무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만나 보니까 목사님 인상이 더 낫다는 분도 있어요 아마 설교 방송에 나가는 영상으로는 제가 좀 영 아닌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 실제로 안식년 기간 동안에 나가서 저희 교회에 생방송 주일 설교를 들어도 보고 해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아 이거 영상 시스템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 HD로 다 바뀌잖아요 방송국은 이미 다 바뀌었고 지금 우리 교회 설교 방송을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보내려면 못 보내요 우리 교회에서 녹화한 이 녹화된 것으로는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응원했어요 이거 방송 시스템을 좀 바꾸자 카메라도 바꾸고 다 바꾸자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대략 한 20억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그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드냐 이런 느낌이시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좀 후지면 후진대로 합시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그냥 우리 거기에 돈 쓰지 맙시다 믿음을 써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조금이라도 어떤 쪽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인가 우리가 그렇게 방송 시스템을 바꾸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줄일 예산이 없어요 줄일 때는 선교비밖에 줄일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기본적으로 꼭 유지되어야 될 최소한의 교회 유지 관리비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 안 바꾸기로 했어요 아마 한동안 굉장히 불편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설교 방송 어디 내보내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 녹화한 것으로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겠지 아니면 음성으로라도 들으시면 되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됩니다 6.25 피난 왔던 부모님들 제가 만나 뵐 때마다 그분들은 다 무너졌었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남한에 와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근본적으로 흔드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는 사람도 없어요 더 이상 손 벌릴 때도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의지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 난 다 무너졌어요 믿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해요 이건 너무나 신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계시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에 이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믿음은 마지막 때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정말 바라봅시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주님께로 나를 더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세요 찬양하십시다